이거 오류 뜬다는 소리거든요 아 내가 방금 전에 쓰고 왔다니까 까끄라고 그래 지금 혜원아 난 합격했어 돌아왔다 집으로 고향은 언제나 좋다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가끔은 이해 못할 일도 생기지만 둘이 쌓았어? 너 우는 거 아니길? 매워져 오면 도둑이야! 도둑 도둑 긴 겨울을 뚫고 봄에 작은 정령들이 올라오는 그때까지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? 서울 간다 한다 입에 달고 살던 애가 가을 갈물이 아주 오부지게 하시네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?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믿어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순 없잖아 그래 해보자 송혜원 당신에게도 있나요?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글싱 글싱 콜라 дв ост familia underm 그 compon 퍼оту 경 갱 진행 그래서 resume